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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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나왔나 그 사람 진짜 악마에요 아 진짜라니까 끊어 어? 끊자? 끊는다 옆에 서원아빠 저 호수가 영 기분이 나빠 사람 잡아먹는 호수라 그러자녀 사고입니까? 사고입니까? 피의자는 아이의 입을 막아 질식살해하며 지신을 호수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다고 세령이가 살아 돌아와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또 끝을 갚아줘야지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게 믿기지 않았어 아침에 경찰이 왔었어 혹시 여기 왔었어? 오원장 팀장님 어디서 봤다고 하던데요? 진짜 나 버린거? 그 사람이라고요 극수같은거 하고싶으면 극수같은거 하고싶으면 감방에 있는 그 인간한테나 하라고 차들아 고마워요 날 놓여보고 있었어 뭐라고 했어? 소리나 죽어 내가 끝내야 끝나는거야 왜그랬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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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